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살면서 직접 가보고 싶은 곳들도 많지만 반대로 때가 와서 가야 하더라도 늦게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늦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무슨 퀴즈를 낸 것 같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낸 거 퀴즈라고 하죠. 살면서 가장 늦게 가고 싶은 곳, 가능한 한 늦게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부터 문제의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땡! 틀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늦게 가고 싶은 곳, 가능한 한 늦게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안 좋죠. 아마도 지금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 남매, 자매들 사이에서 그 오가는 감논을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모셔야 한다, 아니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그리로 모실 수 있느냐 하는 말이 오갑니다. 현실과 자식된 도리 사이에서, 그리고 지친 몸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 마음은 갈짓자를 걷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과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요양원을 권해야 하는지를 놓고 자식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노부모로서는 견디기 힘든 아픔일 겁니다. 자식 키우는데 모든 걸 쏟은 노부모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머리 아픈 지금의 5, 60대 자식 세대는 지금 노부모의 나이가 됐을 때 즈음이면 아마도 요양원 가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상식인 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에서 모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자녀 수는 하나나 둘러 줄어들었죠. 또 그때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먹고 살고 자기 아이 키우느라 지금보다 훨씬 더 허덕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챙기기도 버거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바란다면 때가 되면 요양원을 기꺼이 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노후 자금 계획에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게 될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비용으로 지낼 수 있는 3, 4인실보다 좀 더 쾌적한 2인실이나 1인실에서 지내고 싶다면 비용이 껑충 뛰게 되니까 노후 자금도 더 많이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무래지는 요양원에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꾸준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이죠. 실제로 운동에 열심히인 80세 이상 성인들에게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질문을 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자식에게 취미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뒤를 잇는 답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 가더라도 되도록 늦게 갔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요양원에 부모를 모신 자식의 마음을 글로 옮긴 김인육 시인의 후레자식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레자식 김인육 고향집에서 더는 홀로 살지 못하게 된 83 치매앓는 노모를 집 가까운 요양원으로 보낸다.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거기가 외려 어머니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1년도 못 가 두 손 든 아내는 빚 좋은 개살구두를 골라 여기저기 때깔 좋게 늘어놓는다. 실은 늙은이 냄새에 오줌 지린 내가 역겨워서고 외며느리 병수발이 넌덜머리 나서인데 벌어 고함을 질러보긴 하였지만 나 역시 별수가 없어 끝내 어머니를 적소로 등 떠민다. 애비야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되나? 어머니 이곳이 집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나는 껍질도 안 깐 거짓말을 어머니에게 생으로 먹이고는 언젠가 나까지 내다버릴지 모를 두려운 가족의 품으로 허겁지겁 돌아온다. 고려장이 별거냐? 제 자식 지척에 두고 늙고 병든 것끼리 쓸리여 못죽고 사는 내 신세가 고려장이지 어머니의 정신 맑은 몇 가닥 말씀에 폐부에 찔린 나는 병든 개처럼 허정거리며 21세기 막된 고려인의 집으로 돌아온다. 천하의 몹쓸 후레자식이 되어 퇴퇴 되먹지 못한 개살구가 되어 하여간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기로 하시자구요. 그렇다고 몸에 좋다는 그 보약 비싼 거 찾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먹지 말고 제철 과일 음식에 제철 채소에 잘 챙겨 먹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요양원 가는 날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